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탁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터코컨서트 아이템 드랍률 하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NC가 초강수로를 두고 있죠 모든 아이템 드랍률 하향과 그리고 아데나 하향 등 모든 것들을 줄여버렸네요 NC는 드랍률 하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리니지엠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잠깐이나마 고개를 끄덕이게 할만한 이야기를 던지죠 게임 밸런스와 수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템 드랍률 하향 이유로 게임의 밸런스와 수명 때문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앞에서는 정의로운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돈을 벌기 위한 더러운 행위를 감추기 위한 변명이죠 이제 대부분의 유저들이 아데나와 아이템을 벌 수 있는 체계 등을 만들었죠 일반 유저라고 보기 힘들고 작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듯 하네요 작업장을 잡고 정상 유저들을 위한 것일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드랍률을 낮췄다면 저는 인정입니다 NC가 하는 이야기가 다 변명이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랍률을 하향한다면 그전에 공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패치노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임 내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게임사는 유저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변경된 사항을 유저들에게 안내를 안 했군요 자, 자신들도 잘못을 알기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NC형님들, 내 이야기가 틀렸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이미 유저들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유튜브의 확률에 대한 모든 영상들이 올라와 있죠 유저들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팩트를 근거로 NC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NC는 밸런스라는 핑계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정말 잘못된 게 게임의 수면과 밸런스라고 이야기해놓고 자신들이 아이템을 팔고 있죠 자, NC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네요 아이템이 많이 풀려서 게임의 수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과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까요? 자, NC 관계자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자, 사냥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더 많이 나올까요? 과금으로 NC에서 파는 아이템이 많이 나올까요? 게임의 수명과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NC는 과금 상품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자, 이거는 게임을 하는 초중생도 아는 이야기죠 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택진형에 묻고 싶습니다 자, 저는 NC 관계자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천천히 제가 의심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존에 확실히 차이 나는 게 축복받은 갑옷 마법 주문서와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 상자죠 자, 100개 정도는 오픈하면 1, 2% 정도 확률이었죠 하지만 지금 100개를 오픈해도 1개가 안나오네요 NC는 패키지 상품 등을 통해서 축제, 축데이를 팔고 있네요 자, 축제, 축데이를 판매를 위해서 확률은 만지신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만의 탑 시간 충전석이네요 7시간 풀로 사냥을 하며 한두 개가 나왔던 아이템이 7시간을 풀로 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그리고 NC는 패키지 상품으로 오만의 탑 시간 충전석을 파시고 있군요 자, 오만의 탑 시간 충전석이 안나오기 시작한 때가 패키지 상품을 판매 일주일 전부터네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또 듣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축복부여 주문서입니다 과거 오만의 탑 층에서 모두 나오던 템이었죠 지금은 최상층에서만 나오네요 저는 과거의 패치노트에서 축복부여 주문서가 오만의 탑 최장승 빼고는 안나온다라는 공지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 제가 못 본 거라면 자료로 보내주시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공지를 안하고 바꾸신 거라면 해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NC 관계자분들에게 총 세 가지를 또 묻고 싶습니다 자, 부족한 확률로 돈으로 사면 되는 건지 그리고 밸런스는 유저들이 템을 얻기 힘들게 해서 과금하게 만드는 것인지 게임의 수명은 유저들이 과금할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NC 관계자분들이 말했던 게임의 밸런스와 수명이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